이어서 마지막 곡은 오늘 왜 공연 보러 안 왔어? 한 소녀를 위한 곡입니다 나 기다렸는데 네 이렇게 해 야 그래서 지금 밴드 이름을 수박으로 짓자고? 우리 밴드가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프리다칼로 그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그 누님이 마지막으로 그린 수박 그림에 아주 멋진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말이야 그 소녀를 위해 우리의 자침내 삐바라 삐따 니들 오늘 공연 때 이상한 거 못 느꼈어? 처음으로 웃었다 너긴 뭐가 돼 새끼들아 야 청아가 안 보이잖아 청아 아니 위급한 상황이면 혼자 내 삐비로 그건 다 확인할게 왜 날 도와준 거야? 왜 친구가 되자고 한 거야? 늦어부터 우리 친구다 윤, 정, 아 우리야 우리의 자침내 시작은 끝났어 이제 다시는 찾아오신 나 우리에게 왜... 나를 좋아한다고 한 거야? 어차피 너랑 나랑은 사는 세상이 달라